레드벨벳! 오늘은 블랙 여신! . 레드벨벳이 25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17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. 2017 SBS 가요대전은 No.1 No.1이라는 주제로 인기가요를 통해 올 한 해를 빛낸 1위 가수들이 총출동한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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